네 여러분은 지금 SF9의 첫 번째 미니앨범 자켓 메이킹을 보고 계십니다. 안녕. 상이야! 분명 왜 사대를 잘 친네! 사대를 나 살아있네! 제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어머! 이렇게 흑발로 머리도 적셔서 나왔습니다. 어떤가요? 춥네. 좋아. 안 와 줄게. 다양해. 갔다 올게. 안녕! 안녕. 편안하러 확실히 저보단 떨어지네요 저 어린 친구가 이렇게 밴드는 좀 컨셉에 취해가지고 막 자동차 운전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벌써 지겹살 앞머리를 저는 18살 때 이마에 구멍도 모르겠어요 18살 때 앞머리 계속 내리고 다녔는데 이 친구 앞머리 벌써 한 거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? 저 사진 엄청 잘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안 추우세요? 저보다는 여기서 계속 나와 계시는 스테프너들 고생이고요 이 훈훈한 분이 저만 느끼고 있어요 파이팅! 여기가 확실히 좀 키링이 낫네 들어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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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앉으세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옷 좀 다 받아주세요 자 여기여 운전하러 가겠습니다 네 옷 바꿔요 여기여 형 잘하시죠 다 3arı 오오오오오오 여긴 너무 찹둑 아따마 여기 참네 오늘 머리 삭뚝삭뚝 잡았는데 너무 참네 마! 여기 서장 남찬동 살자 조금만 몸이 더 나올 수 있어요? 거의 요가인데 요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? 안 추워 나 진짜요?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살짝 이쪽 부분이 살짝 얼었어 네 우리 이따 녹으면 다시 괜찮아질까 저희 단체 거 촬영 정말 잘했고요 여기는 너무 추우니까 우리 따뜻한 데로 가서 다시 만나요 안녕 짠 내부 따뜻한 수치식으로 왔는데요 멤버들을 한번 참고하러 가볼까요? 됐습니다 도입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미니앨범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왔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SM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